날락사되는 동물 수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넘쳐나는 유기동물을 제주도 전체에서 단 하나뿐인 동물보호센터 시설에서 수용을 하는데 이 시설로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도덕성으로만 지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하지는 않을까요? 네. 동물 안락사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패샵. 동물 판매업장이죠. 패샵 규제가 절실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제공항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거기 공항 하나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놓고 생각해봤는데 공항이 들어서면서 배후 도시가 다 들어서고 또 산업단지까지 많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 성사일출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바뀔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관련부 계획 단계이긴 합니다만 단순 공항 하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정황들인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간 잘 지내셨고요. 네네. 정말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동물 안락사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동물 안락사라. 요즘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에 반려동물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통기를 보니까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에 가깝습니다. 또 농협경제연구소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 가구 중 30% 그러니까 한 세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반려동물 그런데 또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들이 제주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오는데요. 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된 동물 수가 2018년에 연간 4천 마리대로 진입한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4천여 마리의 동물이 안락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추정치잖아요. 또 올해에는. 네. 우리가 애완이라는 말에서 반려라는 말이 익숙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영과 암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암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2018년에 연간 4천 마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상당한 수치인데 예년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주동물보호센터 안락사 현황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15년에는 개 557마리 그리고 고양이 11마리 등 총 568마리의 동물이 안락사되었습니다. 네. 2016년에 안락사된 동물 수는 총 886마리로 1,000마리 미만이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 총 2,289마리로 급증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 안락사된 동물 수는 총 4,252마리로 또 껑충 치솟았고요. 3년 만에 7배를 넘어선 겁니다. 2019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고요. 안락사된 동물 수는 4,448마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안락사 시행이 더 늘어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상당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4,000마리가량 예상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올해는 5월 말까지 안락사된 동물 수가 총 1,638마리였습니다. 네. 한 달 평균 328마리인데요. 지난해 370마리보다는 다소 줄어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늘어나던 증가세가 이렇게 주춤하고는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약 4,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안락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락사가, 동물 안락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넘쳐나는 유기동물 수 때문인 거죠. 버려지는 동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락사되는 동물 수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우선. 넘쳐나는 유기동물을 제주도 전체에서 단 하나뿐인 동물보호센터 시설에서 수용을 하는데 이 시설로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일단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제주도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하나뿐이 없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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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시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많이 안락사를 시켜야 될까요? 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호시설에 수용하기에 적정한 동물 수는 35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3000마리대까지 입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용 개체수보다 한 10배 가까이를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유기동물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귀엽잖아요. 요새 동물 프로그램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런 예쁜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러는 뭐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뒷생각을 안 하고 일단 아이고 예쁘다 나도 키워보고 싶다 하고 막상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려지는 동물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장치들이 지금 마련되고는 있는데 특히 반려동물 등록 제도. 그렇죠. 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유기동물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려동물 등록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 1월에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또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반려동물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기한 경우도 발생했다. 그런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또 동물보호센터의 수용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올해 매달 3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안락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유기동물의 수를,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수용시설을 확충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가 제주시 용강동에 하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제주시에도 하나 있으니까 서귀포시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사회의 님비 문제 이게 또 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안 돼. 나는 생기는 건 몰라도 우리 동네만큼은 안 된다. 땅값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제기인 거죠. 수용시설을 이렇게 크게 한 곳에 몰아서 짓게 되면 전염병이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대형시설이 아닌 조그마한 시설로 문면동 단위로 조그맣게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잔봉사자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땅값이 최우선 가치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유기동물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쨌거나 근본적으로는 줄여나가는 게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일 텐데 너무 책임감 없이 동물을 기르다 버리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문제이긴 합니다. 분명히.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시설은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부득불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자들의 마음. 그러면서 또 비난은 이 관계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안락사를 많이 시키느냐 왜 더 수용을 못하느냐 그런 말씀들도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합니다. 사정은 분명히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사실 개인의 도덕성으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동물 안락사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패시압. 동물 판매업장이죠. 패시압 규제가 절실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 패시압이 너무 공장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동물보호단체.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 동물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물 학대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발벗고 나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 김미성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락사 동물 수가 많은 것은 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락사된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동물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김미성 대표가 말하고 있고요. 또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정말 유기동물 수를 줄인 것 말고는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네. 이 부분 콕 집어서 김미성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 패샵 규제가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패샵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반려동물을 세계에 키운다는 건지 전시를 한다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강아지.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렇게 전시해서 진열해서 판매하는 패샵을 흔히 보게 되는데 패샵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공장식 생산체제를 가진 패샵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어져왔는데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기계로 대우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 패샵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김희성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이 패샵의 공장식 생산체제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잖아요. 분명히 생명인데 생명을 가진 동물들을 좀 뭐랄까 너무 소모품 취급하는 듯한 느낌들로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동물 친구들 줄여서 재동친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인터뷰한 적도 있었거든요.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예전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네네. 제주도에서 중성화 수술 지원 예산을 늘려서 유기동물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 입양을 개진했는데요. 이런 상황 있잖아요. 마당에서 개를 기르시는 시골에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또 반려동물들을 외출할 수 있게 목줄도 풀고 그렇게 기르시는 분들 보면 반려동물이 어느 날 새끼를 가지게 되어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새끼를 가지게 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대여섯 마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김민성 제주동물 친구들 대표는 중성화 수술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고요. 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 보낼 때에 미리 중성화해서 보내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지적도 제기했고요. 입소된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 입양 홍보 등을 해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마구 입양 보내게 되면 결국 다시 유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민성 대표는 유기동물을 줄여야 안락사가 줄어든다. 그리고 보호동물 안락사는 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제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4천여 마리의 반려동물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겨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간 4천 마리가 넘는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성산포 산업단지입니다. 성산포에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2공항 토론회, 연속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토론회를 가봤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국토부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계신다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토론회에서 이 쟁점들이 매주 쟁점별로 토론회가 전개되니까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귀포 산업, 성산포 산업단지라는 게 제2공항과 연결되는 부분인가 보군요. 그런 키워드로 갖고 왔습니다. 제2공항 확충지원단에서 각 부서별로 제2공항 상생발전 제한사업을 제출받고 있는데요. 현재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상생발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공항 자체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번 토론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생발전 관련 용역이 매끄럽게 잘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2공항 배후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획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실제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 제2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놓고 배후에는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출이 돼 있다. 그런데 천혜경관인데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또 오름군락이나 아무튼 육지풍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우리 제2공항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거기 공항 하나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놓고 생각해봤는데 공항이 들어서면서 배후도시가 다 들어서고 또 산업단지까지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바뀔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관련 내용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제한사업 세부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2공항 배후도시에 인접한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부지에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원희룡지사가 에어시티까지는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산업단지 그것도 국가산업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50억 원을 투입해서 또 최종 1,6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만큼 제어는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거 보면 좀 알 수 있죠. 추진할 때 돈이 좀 들어가니까 이거를 결국 국제자유도시센터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된다. 네. 그러면 글쎄요. 일단 계획이니까 어떤 업종들을 유치하게 된답니까? 네. 계획서 상으로는 이 산업단지에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으로 IT, 항공기술 그리고 웰빙 식품 가공 그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주시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겹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계획을 마련한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드러납니다.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유치업종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장기 미분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도 나름 제시하고는 있는데요. 제주 동부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을 원료로 한 화장품, 제조, 판매, 체험, 관광, 산업 등 지역 생산품과 공항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서 신산업 복합형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약해 보인다는 건 김 기자님 개인 생각이신 것 같고. 어쨌거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긴 하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또 제2공항 문제와 함께 성상일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도시화가 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 같고 또 산업단지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과 갈등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계획서에서도 주민 반대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 반대 우려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고요. 산업단지의 어떤 대형 차량 통행 또 악취 발생, 비산먼지 발생 등 이런 것들로 인한 혐오 시설로 인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의 단지 조성 반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 계획 단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있겠죠? 네네. 대책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입주 수요 조사를 통해 주요 유치업종 및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제한업종을 선정해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제공한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이번 계획서상으로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계획 단계이긴 합니다만 단순 공항 하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정황들인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 계획은 내부적 검토 단계인 거고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향후 추진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및 공기관 사업 시행자의 선정 협의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및 행정 절차 이행,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자문 그리고 내부 검토 등을 거치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항 확충지원단에서 산업 상생 발전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먼저 반영이 이게 되게 되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취재도 계속할 거죠?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